안녕하세요 플러토로 나만의 앱 출시하기 두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프로젝트와 파이어베이스의 연동 및 기본 설정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서비스 아키텍처 구성 및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글 및 애플 개발자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이제 본격적인 코드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이전 강의를 먼저 수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 환경 및 규칙을 숙지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파이어베이스에 대한 기본 지식 그리고 개발자 프로그램 등록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면 이러한 강의를 수강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3번 파이어베이스 설정 및 백엔드 설계 그 다음에 4번 개발자 프로그램 가입 및 인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 연동 및 백엔드 설계입니다 일단 파이어베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파이어베이스는 구글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입니다 빌드, 출시 및 모니터링, 참여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요 서버 관리 없이 백엔드를 가동하여 DB, 스토리지, 호스팅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를 간소화하고 모니터링하여 안정성 및 성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애널리틱스, AB 테스트, 메시지 캠페인 등 사용자 참여 관찰 및 유도 가능합니다 일단 저희는 파이어베이스에서 사용자 인증과 관련된 부분을 사용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라는 노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파이어베이스로 백엔드를 구성하는 서버리스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즉, 플러터 애플리케이션이 프론트엔드 역할을 하고 파이어베이스가 백엔드의 API 서버와 DB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파이어베이스의 장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버 관리 없이 파이어베이스의 솔루션을 사용하여 백엔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어센티피케이션으로 복잡한 사용자 인증을 해결할 수 있고요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로 노SQL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할 수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메시징으로 알림 서버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다양한 스토리지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리모트 콘픽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백엔드 전체를 파이어베이스 하나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어센티케이션과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만 지금 현재 사용할 예정이고요 추후에 다른 강의나 다른 자료에서 클라우드 메시징이나 리모트 콘픽 같은 자료들을 알아보시면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적은 수의 사용자를 가진 서비스의 경우 무료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스파크 무료 요금제의 경우 1기가비트의 노어스큐얼 DB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는 그냥 혼자서 공부하고 프로젝트 만드는데 충분한 사이즈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인증과 메시지 기능 그리고 추가로 리모트 콘픽 같은 굉장히 베이직하고 심플한 기능들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이제 AWS나 GCP를 이용하여 백엔드 서버를 가지고 있는 팀이나 회사도 사용자 인증이나 메시지 기능만은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여 개발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먼저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를 생성할 예정인데요 여기 보이는 링크 콘솔.firebase.google.com으로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네모 박스에 프로젝트 추가를 누르셔서 프로젝트를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커넥트 이스로 지정하였지만 여러분들은 본인 애플리케이션에 맞게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애널리틱스를 사용 설정할 것인데요 애널리틱스는 일반적으로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저는 켜는 것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강의에서 애널리틱스를 다루지 않을 예정이고 또한 애널리틱스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끄셔도 무방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널리틱스를 켜게 되면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 선택 및 만들기가 되는데요 기본 계정을 설정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 나오신 대로 자동으로 디폴트 어카운트 프로 파이어베이스로 만드시면 됩니다 웬만한 설정은 다 디폴트로 설정하시면 되는 게 지금의 핵심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끝나시면 프로젝트 만들기를 하시면 되고요 프로젝트 이제 만들어지고 이렇게 커넥트잇 프로젝트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앱에 파이어베이스를 추가해가지고 서로 연동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파이어베이스 설정 브랜치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피처, 셋업, 파이어베이스라는 브랜치로 만들었고요 이 브랜치 이름은 자유롭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파이어베이스를 이제 앱에다 추가를 해야 되는데 옛날의 경우에는 파이어베이스를 플러터 앱에 추가하기가 되게 복잡했어요 안드로이드와 iOS의 네이티브 코드를 각각 설정하여 가지고 파이어베이스를 컨픽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파이어베이스에서 공식적으로 플러터를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우측에 있는 플러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매뉴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매뉴얼대로만 그냥 쭉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으로 파이어베이스 CLI 설치 및 로그인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띄워놓은 파이어베이스 구글.com 덕스 CLI 물음표 어스 유저 0HLKO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링크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파이어베이스 CLI 참조라는 문서가 뜨게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맥OS를 기준으로 설명드린다고 했으니까 맥OS를 선택하셔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나 리눅스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운영체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크게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 강의 한번 따라오시고 각각 운영체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윈도우와 리눅스 확인하셔가지고 이 문서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진행한 CURL, SL, HTTPS, FIOS, TOOLS 그 다음에 파이프 배시 명령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렇게 터미널에 해당 명령을 입력해 주시면요 되고요 일단 제가 지금 여기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터미널을 쓰고 있는데 이 터미널은 어떤 거 사용하셔도 무방하시고 윈도우에서는 CMD나 파워CL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일단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뭐 설치되었다고 나왔고요 만약 설치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설치 진행하시면 되고 이건 그냥 단순히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고 만약에 어떤 권한 문제나 이런 게 발생하신다면 수도 명령을 이용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설정하시면 되기고 추가적인 환경 변수나 이런 문제들은 자체적으로 스택 오버플로우나 GitHub 확인하셔가지고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이어베이스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파이어베이스 로그인을 저도 진행하겠고요 진행하게 되면 이제 에러 정보를 수집할 것인지 리포트를 보낼 것인지에 이제 물어봅니다 이것도 어떻게 선택하는 상관이 없지만 저는 에러 정보 수집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노 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노 라고 대답을 했으면 갑자기 뭔가 진행이 되면서 자동으로 브라우저가 열리고 구글 로그인이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파이어베이스에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이제 저희의 디폴트 브라우저가 열리면서 이제 로그인을 진행을 하고 그 로그인을 진행함에 따라서 CLI에 연동이 돼가지고 인증이 되는 구조인데요 자동으로 브라우저가 열리면 본인의 이제 계정으로 구글 로그인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CLI에 이제 모든 액세스 여기서 권장한 액세스를 허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 로그인이 완료가 되면 파이어베이스 CLI 로그인 석세스프리라고 뜨게 되고 이 부분 이제 참조하셔가지고 로그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로그인이 완료가 되면 이제 석세스 로그인드 인 에스 이메일로 로그인이 완료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검정색 박스로 블러 처리 해 놨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자동으로 디바이스에서 브라우저가 열리지 않았을 경우 수동으로 이제 URL을 클릭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그런 URL입니다 이 부분에 같은 경우는 약간 개인 토큰이나 키 같은 부분이 들어가 있어 저는 이제 검정색으로 블러 처리 해 놨는데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셔 가지고 브라우저 열리지 않으시면 이 링크로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파이어베이스 로그인이 완료가 되면 파이어베이스 로그인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 그 다음에 콜론 리스트에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당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터미널에서 방금 생성한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면 전상적으로 로그인과 연동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커넥티라는 이름을 입력했기 때문에 커넥티라는 이름이 뜨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까 본인 설정하신 프로젝트 이름이 뜨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테스트 완료됐으면 플러터 파이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플러터 파이어는 플러터에다가 파이어베이스를 연결하기 위해서 파이어베이스 CLI 환경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걸 이제 연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트 법 글로벌 액티베이트 플러터 파이어 CLI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패키지들 목록과 그리고 각각 버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면 각 패키지들이 활성화된 것이고 이것은 플러터에서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여러 패키지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활성화 해주셨으면 플러터 프로젝트와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이는 connected-dev는 프로젝트 생성시 자동 혹은 수동으로 부여된 프로젝트 아이디로 이거는 이제 유일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 프로젝트 아이디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명령을 입력해가지고 터미널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터 파이어 컴피규얼 대시대시 프로젝트 이퀄 커넥티드 대시대부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운영체제 어떤 안드로이드, iOS, 맥OS, 웹 이렇게 선택하라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인데 우리는 안드로이드와 iOS를 개발할 거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와 iOS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방향키로 움직이고 스페이스를 눌러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안드로이드와 iOS에 대한 네이티브 설정이 진행되고 파이어베이스 설정 및 플러그인 업데이트에는 우리가 예스라고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설정이 완료가 되면 파이어베이스 앱 아이디가 발급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공개되면 안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블러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컨피규레이션 파일 해가지고 라이브러리 폴더에 파이어베이스 옵션.다트가 이제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이어베이스가 이제 연결이 완료가 된 것이고요 이렇게 완료가 되면 우리가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다트 코드에 파이어베이스 초기화 및 플러그인을 추가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3번 파이어베이스 초기화 및 플러그인 추가해 있는 코드를 복사를 해주시고요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메인점 다트에서 앞에다 복사한 코드를 다음과 같이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해당 이제 패키지 콜론 파이어베이스 코어 파이어베이스 코어.다트의 이제 패키지가 아직 추가되지 않은 패키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추가를 하냐면 이제 구글에 검색하셔가지고 파이어베이스 코어라는 패키지를 펍.데브에서 검색을 하시고 해당 링크로 바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해당 패키지 추가 명령을 복사하신 다음에 터미널에다가 플러터, 펍, 애드, 파이어베이스 코어라는 명령을 실행하게 파이어베이스 코어라는 명령이 터미널에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전체 패키지 한꺼번에 추가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터미널에 파이어베이스 코어 패키지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펍.겟을 통해서 전체 패키지를 가져오기를 해주시면 에러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러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시면 이제 플러터 코드 조작은 완료된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커넥티드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요 파이어베이스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안드로이드와 iOS 앱이 각각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커넥티드 안드로이드와 커넥티드 iOS 저렇게 빨간색 박스 안에 추가되어 있고요 저거를 이제 눌러보시면 이제 앱 아이디와 각각 상세의 커넥티드 안드로이드, 커넥티드 iOS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된 코드와 설정들을 커밋, 푸시 해가지고 기세에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이어베이스 기능 설정하기인데요 파이어베이스 기능은 기본적으로 Authentication과 그 다음에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 두 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uthentication은 사용자 인증 및 관리를 위한 기능입니다 누르셔가지고 시작하기 누르시면 되고요 시작하기 누르는데 새 제공업체 추가를 누르셔가지고 먼저 구글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기본적으로 설정할 게 크게 없고요 사용 설정해 주시고 프로젝트 공개용 이름과 프로젝트 지원 이메일만 잘 설정해 주신 다음에 샤원 추시 디지털 주의문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그냥 디포드 설정대로 저장하시면 되고요 저장하신 후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구성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안드로이드와 iOS에 각각 추가를 해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 파이어베이스 CLI를 통해서 적응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생략하도록 하고 샤원 디지털 키를 이제 추가하기 위해서 완료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를 누르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제공업체의 구글만 표시된 상태로 화면이 뜨게 되실 거고요 좌측 상단의 프로젝트 계획 오른쪽에 설정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탭을 선택한 다음에 쭉 이제 아래로 스크롤 하시면 이런 형태로 샤 디지털 지문을 추가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샤원 디지털 지문을 안드로이드에만 추가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디지털 지문 같은 경우는 맥OS는 키툴, 리스트, V, 키스토어 이런 식으로 명령을 작성하셔서 출력하신 다음에 저기서 샤원 지문 키를 복사하시면 되고 윈도우는 저기 두 번째 명령어를 작성하셔서 샤원 지문을 저렇게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각각 샤원 지문을 복사해 주시면 여기다가 다시 아까 창으로 돌아와서 샤원 지문을 추가해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원활한 텐셀을 위해서 개발을 진행하시는 컴퓨터의 모든 환경에 대해서 샤원을 추가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둘 다 쓰고 있다 그러면 두 대의 모두 샤원 키를 발급받아 가시고 발급받으셔가지고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샤원 키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외부로 공개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검정색으로 블러 처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파이어베이스 콘솔 창에서 구글 로그인 설정이 완료된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애플 로그인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글 로그인 설정과 똑같이 추가 제공업체에서 애플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애플 선택을 누르시면 이제 사용 설정이 이네이블되고 서비스 아이디, 애플 팀 아이디, 키 아이디, 비공개 키를 각각 입력하라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애플 디벨로퍼 가입과 인증이 먼저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세부 사항은 추후 구현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네 필드를 모두 다 비워둔 상태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애플 로그인과 구글 로그인 설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플러터 프로젝트에서 각각의 파이어베이스 콘피그 파일을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아까랑 동일하게 플러터 파이어 컴피규어 프로젝트 커넥틱 커넥틱 대시 데브 명령을 입력하셔가지고 파이어베이스 설정 파일을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랑 일단 설정을 동일하고요 달라진 점은 이제 파이어베이스 콘피그레이션 파일이 이미 있어가지고 이거를 오버라이트 할 것인지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요 오버라이드 하시면 되고 예스로 누르시면 되고 그러면 각각의 파일이 업데이트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통해 파이어베이스의 구글 로그인과 애플 로그인을 이 플러터 프로젝트에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플러터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이제 각각 네이티브 설정이 필요한데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네이티브 설정이 파이어베이스 CLI를 통하여 자동으로 되었지만 iOS는 어느 정도 수동으로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구글 사인인 패키지를 이제 추가하셔야 되는데요 해당 패키지에 대한 추가 방법은 제가 전에 파이어베이스 코어 추가할 때 다루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톨링과 리드미를 참고하셔서 추가하시면 되고요 추가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제공드린 링크 구글 사인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펍.데브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래로 쭉 내려 보시면 iOS 인터그레이션이라고 iOS에 어떻게 통합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8번 항목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 8번 항목에 인포 P리스트에다가 해당 제가 드래그한 부분을 추가해 주시고 여기 스트링 부분에 리보시드 클라이언트 아이디 부분을 이제 가져오셔가지고 여기다 붙여넣기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리보시드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구글 서비스 인포 P리스트에 위치하여 있고요 그 위치한 거를 복사해서 저기야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패키지 리드미로 해당 부분이 보이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제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찾아가지고 그냥 순차적으로 이 8번이랑 동일한 부분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제가 두 파일을 모두 띄워놨습니다 우측에는 구글 서비스 인포 P리스트 파일이고요 여기서 리보시드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이제 저희 하는 스트링 값을 복사하셔가지고 좌측에 인포 P리스트에다가 저희 스트링 내부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iOS 네이티브에서 파이어베이스 어텐시티케이션 설정이 이제 완료가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구글 디벨로퍼 인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플러터나 그리고 안드로이드 iOS 네이티브 설정은 어느 정도 완료된 것이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 설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능 구현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홈 화면에서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 저렇게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빌드 부분에서 클릭하 잘 찾으셔 가지고 메뉴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데이터베이스 만들기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만드시면 되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테스트 모드에서 시작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테스트 모드 시작은 리퀘스트 타임을 현재 이걸 만든 시간부터 30일 동안은 모든 데이터를 보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설정의 편안함을 위해서 테스트 모드를 시작을 하고 추후에 제가 이거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누르시고요 다음을 누르시고 이때 제일 중요한 건데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의 위치를 아시아 노스 이스트 3 서울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가 프로비저닝되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위치한 공간을 선택을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위치한 곳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 서울이 제일 가깝고 제일 빠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로 꼭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바뀔 수 없으니까 꼭 잘 확인하셔가지고 노스 이스트 3 서울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프로비저닝이 진행되고요 진행이 완료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비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컬렉션을 만들어 줄 것인데요 컬렉션은 이제 보드, 스토리지, 유저스로 모두 빈 컬렉션으로 만들어 두어야 됩니다 지금은 일단 완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 컬렉션에 문서와 필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각각 모두 빈 컬렉션으로 만들어 두겠습니다 빈 컬렉션을 만드는 방법은 저기 우측에 컬렉션 시작을 누르시면 되고요 컬렉션 시작을 누르시면 이렇게 컬렉션 아이디를 입력할 수가 있고 다음을 누르면 자동 아이디를 눌러서 일단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그 다음에 필드 쪽에 마이너스 버튼을 누려서 필드를 빈 필더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저장을 하셔가지고 보드, 스토리지, 유저스를 모두 빈 컬렉션으로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빈 컬렉션을 모두 다 만들었으면 어느 정도 클라우드 파이어 스토어에 대한 틀을 잡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세한 구현과 설계는 추후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테스트 모드로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이제 이거를 다시 프로덕션 모드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규칙이 필요합니다 좌측 상단에 규칙을 누르셔서 규칙을 미리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필요한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동일하게 이거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각각의 의미가 allow read, allow write를 만약에 request us가 null이 아닐 때 그러니까 request us가 이미 인증된 사용자일 때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일기쓰기 모두 인증된 사용자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안을 챙기도록 하고 자유롭게 일기쓰기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입력하셔가지고 설정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시면 파이어 스토어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설계될 것이고요 제가 이거를 설계하는 부분까지는 왜 이렇게 설계인지까지 깊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제가 추후 기능 구현을 할 때 다시 한번 이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네 번째 챕터 개발자 프로그램 가입 및 인증입니다 애플 개발자와 구글 개발자를 가입하고 인증하는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들 구글 계정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구글 계정 만드는 방법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 플레이 콘솔 아래에 나온 링크 플레이.구글.콘솔 사인업에 들어가셔가지고 개발자 계정을 만드시면 되는데요 이때 무조건 개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업이나 조직이나 법인 사업자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학생이나 취미 혹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을 하셔야 됩니다 법이나 기업은 추가적인 서류와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으로 꼭 해주세요 개인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내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정보는 간단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뭘 할 건지 그리고 뭘 개발할 건지에 대해서 일단 플레이 콘솔 및 안드로이드 환경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입력하셔가지고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아까 로그인 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 입력해 주셔가지고 인증 작업 진행해 주시면 되고 웹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없음을 누르신 다음에 다음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걸 스크린샷에 모두 찍어서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개발자 계정 만드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그냥 글 읽어 보시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실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발자 계정 이름과 담당자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개발자 계정 이름은 실명이 아니고 여기서는 조직명으로 하시거나 팀명 혹은 가명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담당자 이름은 기본적으로 실명을 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락처 이메일 주소도 이 계정 이메일 하셔도 되지만 잘 연락받을 수 있는 이메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자 계정 정보를 입력하시고 또 아래 내려서 선호 언어와 연락처 주소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세 주소와 연락처 전화번호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개인정보인 부분은 저도 이제 가려놔서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 본인의 정보에 맞게 각각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앱인데요 앱을 몇 개 만들 건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대략적으로만 답해주시면 되고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 창출은 일단 전 아니오라고 선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앱 카테고리 앱 카테고리는 위에 있는 앱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앱을 개시하는 데에 대한 제약사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할 예정이고 어차피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려는 앱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체크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그냥 약관 동의하시는 거고요 약관 한번 읽어보시고 동의하시면 되고 또 개발자 계정 만들 때에는 등록 수수료 25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이 좀 지출하기 좀 그렇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어... 이 부분 생략하셔도 되고 나중에 추후 릴리지 하는 과정도 생략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이 팀이 있고 어디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있으면 꼭 한번 계정을 등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글은 개인적으로 저는 한번 해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게 25불이면 3만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평생 계정이라서 본인이 스스로 개발하고 공부하기가 좋기 때문에 구글 정도는 만드시는 거를 꼭 권장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구글이 너무나 싸요 애플은 연간 13만원입니다 13만원 그래서 제가 애플까지 해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구글은 꼭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계정 생성 및 결제 누르시면 계정 생성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등록된 카드로 결제할 예정이고 결제까지 완료하시면 이제 본인 인증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결제를 하면 이제 자동으로 이 창이 나오게 될 거고 이게 바로 구글 플레이 콘솔이라서 앱을 관리하고 권한이나 사용자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인 인증을 먼저 하셔야지만 앱을 개시할 수가 있고 이 절차는 최대 이틀이 걸릴 수가 있어서 본인 인증 하시고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 인증 과정도 아까랑 똑같이 개인 신호 입력하고 주소 꼭 주민등록상에 주소 입력하시고 주소 입력하시고 그리고 제출해 주시면 끝이 납니다 그냥 우리가 뭐 결제할 때나 뭐 회원 가입할 때 본인 인증하는 거랑 똑같은 절차니까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애플 디벨로퍼 프로그램 개념 생성입니다 애플은 구글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비싸고 또 애플에서는 뭐 심사 약관도 좀 더 까다롭기 때문이죠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애플 계정 회원 가입 필요하나 어 계정 회원 가입은 여러분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 디벨로퍼 프로그램의 배정을 생성하기 위해서 애플로 로그인을 하고 여기 애플 디벨로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제일 먼저 약관을 동의하라고 나옵니다 약관 가볍게 그냥 읽어주시고 동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맨 아래 이거 그냥 유스레터 받을 건지 물어보는 건데 저는 안 받는 거 좋아해서 안 받는다고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이제 어카운트 항목을 볼 수 있고 애플 디벨로퍼 프로그램을 가입해 가지고 오늘 등록 버튼을 누르면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앱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웹이 편해 가지고 웹으로 등록을 진행할 거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개인정보 확인하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개인정보 인증이랑 똑같이 꼭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부 발급 신분증에 포기된 법적 이름과 주소이기 때문에 이 이름이 꼭 본인 실명이어야 되고요 여권명이나 한국어 주민독증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도 동일하게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짝짝 입력을 해주시고 계속을 눌러주시면 이제 유형을 선택하러 넣습니다 이때도 중요한 점이 꼭 개인 및 개인 사업자로 하셔야 됩니다 이제 조직이나 법인을 선택하게 되면 더 복잡한 과정이 많아지기 때문에 꼭 개인 및 개인 사업자로 해주셔야 될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계속을 누르시면 또 뭐 약관이랑 확인하고 동의하는 창 나오고요 이거 한번 가볍게 읽어주시고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애플 디벨로퍼 프로그램은 성인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등록입니다 이게 1년간 12만 9천원이라는 악란한 요금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진짜 애플 디벨로퍼 프로그램까지는 이거 꼭 해라라고 권장드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고 저도 어느 정도 수익이 있다 보니까 하는데 취미나 공부를 위해서 이걸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뭐 어디 학교에 지원을 받으시거나 뭐 안 되면 부모님의 힘을 빌리시거나 아니면 어떤 팀의 힘을 빌리셔서 이거 본인 사비로 결제 안 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시고 싶으시면 이거 결제하시면 되고요 결제는 기본적으로 애플 결제랑 방법 동의해 가지고 신용카드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되고요 청구 주소랑 기본적인 주소 입력해 주시고 주문 검토 누르신 다음에 이거 한번 확인하시고 애플 개발자 프로그램 1년 멤버십 12만 9천원 그 다음에 결제 상세 정보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케이지 인시스로 진행 누르시면 결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제까지 해주시면 이렇게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확인 내용에 활성화 상세 정보를 보내드린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애플 디벨로퍼 개념 생성도 완료가 된 것입니다 사실 애플 디벨로퍼와 구글 개발자 모두 24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구글과 애플에서 각각 이메일을 통해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럼 이제 애플 디벨로퍼와 구글 디벨로퍼 개념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이때 그 구글 디벨로퍼 생성 결과는 아까 전 스크린에서 본인 인증하기 전에 그 화면이 동일하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애플 디벨로퍼의 경우 나중에 이메일 왔을 때 그 링크 들어가시거나 혹은 여기 돌아가기 애플 디벨로퍼 누르셔 가지고 애플 디벨로퍼 홈페이로 돌아가시면 이런 식으로 아까 프로그램 등록하기라는 배너가 사라져 있고요 이제 맨 아래 내려보면 멤버십 세부 사항에서 팀 아이디가 발급된 것을 봤을 때 애플 디벨로퍼 계정이 생성된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출시 및 인증을 위한 구글 개발자 및 애플 개발자 프로그램 등록 및 계정 생성이 완료가 된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 이번 2강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